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밀셀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05-690 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이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10시 14분이 되겠습니다 자 파밀셀 관련해서 제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4번씩 이제 종목을 분석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 내 매일 하는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마다 파밀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큼 시장에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당 종목을 지금 매매를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을 이제 드려서 조금이라도 매매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매일 제작을 해서 올리는 거고 제 영상을 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내용을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분명히 이 영상을 또 처음 청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마다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자 파밀셀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코로나19 테마주에 속하는 종목이고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백신이죠 백신과 치료제에 관한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렘데시빌이에요 렘데시빌인데 이 파밀셀의 지금 렘데시빌의 원료를 생산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렘데시빌의 원료가 바로 뉴클레오시드인데 이거를 생산을 하고 있는 데가 파밀셀이에요 그리고 이걸 관련돼서 지금 파밀셀이 거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밀셀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려운 구간의 매매는 다 끝났습니다 어려운 구간은 이 구간이 정말 어려운 구간이었고 이 구간에 조정을 잘 걸쳐서 지금 N자형 파동이 나오면서 주식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현재 구간에서 결국은 파밀셀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마 파밀셀을 갖고 계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렘데시빌가 만약에 정말 효과가 있고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땅 해버린다 그런다면 파밀셀의 주가는 현재 23,500원에서 2배 정도 더 튀긴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꺾이지 않고 한 번씩 계속해서 조정 구간이 끝나고 나서 N자형 파동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렘데시빌가 결국에는 효과가 있냐 없냐 라는 뉴스가 뜨게 되면 해당 종목은 차트의 흐름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냥 바로 상승이 크게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라도 나온다 그런다 그런다면 주가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겠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양날이 칼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렘데시빌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는 거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불안하다 그리고 주가가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나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 물량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라갈 확률 절반에 떨어질 확률은 항상 절반이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맨날 차트를 보고 뉴스를 보고 종목을 분석을 하는 거고요 100%라는 거는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이렇습니다 자 현재 많이 올라왔다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만원 밑에 있던 8천원짜리 주가가 지금 2만 3천원 2만 5천원까지 갔으면 거의 300% 400% 올라온 구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많이 올라왔다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조금씩 물량을 정리할 필요성은 있겠죠 다만 아직 이거에 관련된 뉴스나 이런 호재거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찍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투자 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양봉이 대량 양봉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를 무조건 나는 끝까지 해서 무조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보유를 했다가 끝을 보고 꼭 고점에서 매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물량을 한 천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승구간이 돌입하고 양봉이 나올 때마다 300주 200주 그리고 떨어지고 지지수 확인되면 다시 추가 매수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또 여기서 한 절반 또 매도를 해서 보유물량을 다운시키는 전략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이 파일세를 스트레스 안 받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앞으로 렘데시빌가 좋다 안좋다 이런 거를 염두를 계속하고 있으면 매매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수익은 챙겨놓고 내가 갖고 있는 보유종목에 대한 위험은 떨어뜨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 놓고 현재 구간에서 한 20-30% 매매 또 매도 물량 정리해서 수익 챙기세요 그리고 남은 보유물량은 또 3일선하고 5일선 깨기 전까지 그대로 홀딩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추세가 다시 생성하는 종목은 거래량을 동반한 종목들은 우리가 기준선을 어디로 잡으면 되냐면 종가 기준으로만 매매하면 됩니다 오늘 마이너스 3%, 4%, 5%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종가만 양봉에 대한 종가는 여기죠 은봉에 대한 종가는 여기에요 그래서 위아래로 꼬리를 달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꼬리는 신경쓰지 마시고 종가만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가가 3일선과 5일선을 이탈을 했다 아래에서 형성이 됐다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하시는 게 정답 왜냐 올라가는 종목들은 테마주들은 수급을 받쳐주는 종목들은 종가가 3일선과 5일선을 이탈하는 순간 짧은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내일 모레가 됐든 짧은 시간 내에 폭락이 한번 나옵니다 매도 물량이 시원하게 쏟아져요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해가시죠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파밋살 매매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요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에 www.판타사스닥.co.kr 나오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장중에 실시간 댓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수가 보통 한 20만 건 넘게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4월 17일 금요일 거 한번 봐 볼게요 그래서 4월 1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침 7시 55분부터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제가 남겨드리는 거예요 쭉 보시게 되면 저는 미국 시장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드리고 장 시작 30분, 8시 30분이죠 30분 전, 20분 전 이렇게 동시효과 상황 짚어드리면서 하다가 장이 이제 9시,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 제가 적어드립니다 실시간 댓글로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효과창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추천된 종목에 대한 리딩을 쭉 장 중에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나오죠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제가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남겨드려요 시간 될 때마다 쭉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시장 상황도 지펴드리고 장이 끝나고 나면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추천한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추천한 대우부품은 매수가 대비 17.41%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는 매수가 대비 아침 9시 1분에 추천을 했는데 11%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노인스트루먼트는 매수가 대비 6.07%가 하루 당일날 수익이 나왔습니다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이고요 오버나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진행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장중시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 그런다면 네이버에서 IP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고요 홈페이지 누르신 다음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거 누르시고 그 다음 그날 당일 거 내용 글을 눌러주시게 되면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오셔서 추천 종목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매일마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따로 가입 안하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도움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청취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신다 그런다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한주 동안 매매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주도 다음주도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꼭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을 하겠습니다